요즘 쿠팡킥플렉스에는 통소분이라는 작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통소분이라는 것이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국에서 통소분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먼저 시작한 만큼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계 모바일 캠프에 나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통소분 요즘에 말이 많잖아요. 통소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현장의 소리를 들으러 왔습니다. 아 네네. 어떤 어려운 주제를 갖고 오셔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남양줄 캠프 지금은 양줄 캠프 상계 모바일이고요. 통소분을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에요. 텔스 캠프이기 때문에 1년 넘게 지금 통소분을 진행해 오고 있고 여기에 있는 모든 팀원들은 거기에 익숙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여기가 제일 먼저 통소분을 시작한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해서 아마 앞으로도 모든 캠프들이 통소분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통소분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통소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통소분이 각 라우트별로 ABCD 서브라우트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구별이 돼 있어요. ABCD 따로따로. 근데 이게 지금 통소분은 ABCD 구별 없이 그거를 RT에 최종적으로 다 담아 오고 그거를 저희 팀원들이 그거를 ABCD 구별을 하게 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온 롤테이너를 싣고 나가면 됐었는데 지금은 그걸 따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본인이 가는 그 라우트에 대한 서브를 골라서 분류를 하고 이제 스킨 작업하고 상차하고 이제 출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던 프로세스가 하나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 통소분에 대한 상계 모바일의 팀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만나보겠습니다. 통소분은 좀 어떤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막 그렇게 막 아 죽겠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게 다들 처음 생각하시면은 힘드시죠 당연히 처음에. 왜냐면 다 돼있다가 이제 해야 된다는 게. 근데 뭐 팀원들도 있고 같이 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하시면 솔직히 조회 아직 꽤 많은데 이거 한 15분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막 힘들진 않아요. 물론 저희는 이제 시간이 1년 좀 넘게 지나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죽겠다 그런 걸 보면 할만해요. 혼자 한다고만 생각하시면 좀 많이 부담스러운데 두 분 내지는 세 분이서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죠. 다만 첫 생각이 아 이제 이걸 내가 혼자 해야 된다. 그 부분이 계속 저는 처음에 불만 많았거든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 이거 없다고 해서 왔는데 근데 막상 같이 근무하시는 형님이나 동분들이랑 하면 금방 해 또. 지금은 불만이 없으신가요? 지금은 그냥 당연하게 냈죠 저희는. 그냥 뭐 아침에 오면은 분류하고 그냥 솔직한 생각은 그래. 그냥 뭐 지금은 그리고 또 저희는 저희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끝났다고 해도 바로 그냥 제 거 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팀원들 두고 안 끝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좀 도와주고 또 제가 혼자 있을 때는 팀원이 도와주고 그러면은 솔직히 막 그렇게 고되진 않아요. 그래서 할만한 거지. 혼자 계신다면은 조금 힘드시겠죠? 아마 다른 분 여쭤봐도 대부분 할만하다고 하실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그럼요. 처음에는 다 그랬어요. 이러다 다 죽는다고요. 이러다 다 죽는 거야라는 얘기를 말을... 통소분 때문에 힘들어서? 뭐 통소분도 통소분이고 이거는 또 되게 문제인데 이해전 물량이 늘어나면서 다 죽는 거야라는 말을 이제 달고 살았다가 결국에는 사람이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본인의 생계가 달린 문제고. 그 GS 거기서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이제 뭐 소분 이런 거 하지 않나요? 분류 작업 같은 거. 거기는 까대기. 네. 한진처럼. 그거랑 한 거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훨씬 낫죠. 그래도. 아 그런가요? 그래도 훨씬 나아요. 거기 제가 최근에 갔었어요. 최근에 이제. 요건 도와주고 했는데. 쿠팡 똥침. 똥침도 아니에요. 거기 막 3, 4시간 서가지고 레일에 서가지고 눈이 빠져라 보고 자기 거 빼고 옆에 거 빼주고 하는 거 보다는. 그냥 본인 거 코드 틀려오면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보고. 금방 나눠요. 솔직히 한 두 명이면 2, 30분이면 다 안 해요. 두 명. 두 명 못하면. 저는 혼자 해도 30분이면 다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그 지금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최근. 지금 처음부터 통소분을 하셨겠네요. 여기서. 예. 처음부터요. 여기는 테스트 캠프라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안 하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최근에 얘기 들었습니다. 예. 통소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처음에 왔을 때부터 이게 아예 통소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통소분을 하는 줄 알았고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담보랑. 형님 말하는 비닐 같은 경우도. 뭐 ABCD 막 섞여 있어서. 그거를 본다는 데 시간이 꽤 걸렸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오전에는 이제. 비닐이 갔는데 ABCD 구분을 해서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뭐 최근에 얘기 듣기로는. 일부 캠프에서는 이제 통소분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당연히 불만이시겠죠. 그렇지만은. 하다 보니까 재미있습니다. 할까 할만하고요. 아까도 이제 뭐 다른 분이 얘기했지만. 아 오늘 어떤 일이. 미리 한 번 더 체크하는 게 있어서. 뭐 당연히 뭐 안 왔다 가시면은. 그러면은. 할만합니다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도. 통소분 있으셨죠 두 분 다. 네 있었죠. 처음에는 엄청 들어왔죠 소분화로. 들어왔다고요. 네. 왜냐면은. 아침 10시에. 소분화로 들어와가지고. 전원. 그래가지고 소분하면은 이제 알티도 없고. 해가지고 땅바닥에. 그 기프트 내려놨다가. 땅바닥에 있다가.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 한 두 달 정도 지나면은. 다 익숙하게 돼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처음에 시작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지금 나누는 것도 저희도 이제. 손에 익다 보니까. 금방금방 끝나고. 이렇게 시간이 남아가지고. 담배도 피우고. 음료수도 마시고. 할 시간이 생길 정도로 이제. 그 정도가 되니까. 서로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혼자서는 죽어도 안 되고. 같이 나눠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스승님 좀 어떠신가요?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통소분을. 네. 통소분 자체를.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게. 우선 제가 갖고 있는. 물량도 좀 많은 편이고. 어차피 저희는. 돈 벌러 온 입장이니까. 물량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버는 입장이니까. 통소분이든 뭐든. 여기 현장 자체가. 저는 되게. 만족하고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통소분을 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한 한 달 정도. 솔직히 몸이 좀 힘들고. 그게 적응이 되면은. 약간 운동하는 느낌처럼. 저는 좀 하고 있는데. 처음에. 몸 밸런스나. 이런 게. 자리 잡는 게. 좀 힘들긴 해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통소분을 하든 안 하는 것 보다는. 통소분을 하더라도. 일찍 들어오는 걸 선호하는데. 저희는 통소분을 하더라도. 출차나 입차가 늦은 편은 아니고. 쿠팡. 이제. 쿠친분들이나. 관리자분들이. 배려를 해서. 최대한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출차나 이런 게 좀. 빠른 편이라서. 소분 이런 거에 있어서는. 불만은 아예 없거든요. 그 전에. 송파 있을 때는. 통소분이 돼 있어서 와요. 그러면은. 입차시간 여기보다. 한 1시간 정도 늦거든. 근데. 그거보다. 통소분이 안 돼도. 1시간 일찍 차가 와서. 통소분을 하고. 빨리 나갈 수 있게끔. 되는 게 전 좋다 이거죠. 통소분을 하게 돼서. 단점도 있지만. 빨리 싫으면은. 빨리 나갈 수 있는 게. 또 장점이다. 단점은 어떤 게 있나요? 단점은. 우선 힘든 거죠. 통소분 자체가. 이제 소분을 하고. 적재를 하니까. 나이가 좀. 많거나. 약간 힘든 거를 좀. 못 하시는 세실이면. 그분들한테는. 엄청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젊거나. 좀 운동처럼.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면은. 이제. 나쁠 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통소분을 계속. 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좀. 어떠신지. 한 소분이. 처음에는. 이제 통소분을 시작하면.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프 소분보다. 아이티는 일을 더. 많이. 소분을 해야 되니까.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일을 해보면. 뭐. 큰 차이 없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소분은.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료랑 같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거 없더라고요. 그냥. 조금 더. 귀찮다. 약간의 귀찮음은 있겠지만. 뭐. 크게. 힘들다. 라는 건 없었어요. 저는. 어차피. 이게. 일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안 좋게 생각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통소분. 분명히. 귀찮음이. 뭐. 있겠지만. 또. 실상.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큰 차이 없더라고요. 보통. 통소가 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시나요. 어. 시간은. 제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20분. 30분 정도 걸리는 거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네요. 네네. 아마 캠프 여건에 따라서. 좀. 공간 활용도가 높은. 여유 있는 캠프는 더 빠를 거고요. 협소한 캠프는 조금 더. 걸리겠죠. 이게. 아무래도 RTE들도 좀. 여러 개를. 이런.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제가 그전에 뭐. CJ하고 그래서. 특별히. 다른 데 경험해 와서 그런지. 여기는 좀. 수월한 거 같아요. 아. 다른 데는 분류 작업을. 아침에. 제네시 같이 해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좀. 나은 거 같아요. 시간적인 면이나. 이런 데서 좀. 나은 거 같아요. 저는 근데. 처음부터. 통소분 자체를 해서. 저는 조금. 익숙해져서. 괜찮은 거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힘들어 하실 거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저희도 이제. 같은 업체분이나. 아니면 타업체분이나. 라우터나 이제. 지역이 겹치면. 같이 이제. 도와주면서. 서로서로 하는데. 그게 안 되시면.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거 같아요. 여기는. 처음부터. 있다 보니까. 뭐. 애로사항은. 없어요. 그냥. 당연히 하는가 보다. 당연히 서로 도와서. 서로 도와서.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그런 애로사항은. 통소분 하시는데. 시간은. 얼마 정도가 계시나요. 한 30분. 전후로 돼요. 통소분이. 힘들다거나 하진 않으신가요. 한여름에는. 좀 땀 좀 나죠. 근데 이제. 서로. 여기는. 많이 친분이 있어가지고. 좀.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내가 가서 도와주고. 내가 먼저 끝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해서. 빨리 끝내버려요.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친분감이 더 쌓아지는 것 같아요. HR이 아닌. 타업체 기사님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다 롤테이너에. 다 이렇게. A면 A. B면 B. 이렇게 해서. 갖고 와서. 상차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냥. 분리를 해. ABC들이 다 섞여있는 상태에서. ABC들이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힘들었고. 분리했다가 다시 또. 오늘 적재했다가. 다시 또 상차를 한다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든지. 사람은 적응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적응이 돼서. 원래는 소분이 돼 있으면 좋죠. 그러면 굳이 두 번.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좋기는 한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주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통소분이. 불만이 있는 것도. 당연히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없던 게 생긴 거고. 없던 그 과정이 생겼기 때문에. 초반에 뭐. 출차 지연이나. 또는 손이. 작업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 거 저도 충분히 알아요. 팀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힘들었던 부분이. 당연히 있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못할 일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은. 제가 1년 전에 왔을 때. 통소분 때문에. 네. 소분하시는 인력을 따로. HR에서. 뽑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지금은. 지금 없나요. 그 인원들.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회사 자체적으로. 분류 알바생을 투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팀원들과 같이 진행을 했는데. 딱히 팀원분들이. 메리트를 못 느껴. 왜냐면. 전원 다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대신 해주잖아요. 그분들이. 근데도 메리트를. 네. 왜냐면. 그분들이 왔을 때. 도와주는 거. 몸은 편해질 순 있겠지만. 소분이 또. 오분류가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하차 파손. 또. 소분 파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지역을 자기가 하는 게. 턱 편해야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투입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종료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거 없이 더 편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힘들겠죠. 하지만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봐요. 지금 이 현실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다른 택배랑 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충분히 양호 한 편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일반 택배 지금 저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훨씬 더 편해요. 솔직하게. 그냥 과정의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처음엔 당연히 힘들어요. 근데. 시작을 했을 때 힘든 부분은. 통소분 뿐만 아니라. 모든 게 쉽지는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다 적응이 되고. 안정화가 되는 것처럼. 통소분 또 하나의 거쳐가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얼마든지 적응 가능하고. 변화가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현장의 컨디션에 따라서. 더 좋은 일들이. 갈짱을 다 쓰는 거고.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힘을 내셔서. 같이. 화이팅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의 쿠팡 퀴플렉서. 화이팅! 후좋아 아주 좋아. 조금만 보고킵예 Innovator option ث眠. 더 좋은 일을 확인 DBR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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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Car Infin imagine mais Europet. 감사합니다.